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스터피스 이후로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로버티 네 저희는 1년 03개월라, 7개월라 1개월라 2개월라 마스터피스 이후로 너도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로버티 저희 많이 기다려셨나요? 네! 오 지금 통역이 안 나왔는데 벌써 대답을 해주시네요 한국말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깐요 저희 많이 보고 싶었죠? 네! 저희가 이 시간을 밟는지는 모르겠습니까? 요즘은 어떻게Hziva 지내는지 궁금한데 옹 mic 오늘이 애 espresso! 오오, 바다시 hollow 깜짝 놀랐어 알 bells 세 요리를ine 러비티 사이한! 이제 5화까지 박력이 됐는데 이제 벌써 2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러비티가 더 격렬히 응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希望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매우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매우 잘 노력하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조금 재미없고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향기 전첨 사실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조금 더 흔들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에 계신 많은 러비티 여러분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있는 러비티 오늘 한국에 있는 러비티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힐링 시간입니다 네, 이거 팬콘의 타이틀은 뭐죠 여러분? 이번 팬콘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저는 팬콘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저는 팬콘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하하하하 신권 더 가져도 되요 너희도 좀 믿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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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Beyond Your Memories 이름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추억 여행을 떠나는 예정이니까요 로버티 오늘 다 같이 추억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의 타이틀은 Beyond Your Memories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舞台와 일부의 대화와 함께 우리 함께 한 번의 회의에 함께 함께 한 번의 회의에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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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저희는 홍폼에서 팬콘서트는 처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첫번째 한국에 팬콘서트에요 자 여러분 정말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Beyond Your Memories와 딱 맞는 컨셉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隱藏了 这个 Beyond Your Memories 非常相符的风格 이 샐리스트의 수문 그런 비밀도 찾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觉得 이 샐리스트에 너희도找到 这个隱藏的秘密 应该也挺有趣 그래서 준비한 첫번째 무대가 바로 저희 ROOT